오늘 아침 김다현의 소속사는 본사에서 중요한 내부 회의를 개최했다. 김다현은 일찍부터 정장 차림으로 참석하여 회의에서 전문성과 진지함을 보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김다현과 소속사 간의 계약 갱신 조항에 대한 논의였다. 김다현과 소속사는 계약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약 연장은 김다현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소속사 대표 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계약 갱신에서 김다현은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녀는 소속사의 팬들의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품질이 낮은 굿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다현은 소속사가 팬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팬들은 그동안 그녀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다현은 소속사에게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더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에 그녀는 사생팬들로부터 여러 차례 개인정보 침해와 공격을 당한 바 있어 소속사가 향후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소속사 대표는 김다현의 모든 요구사항을 기억하고 이를 하부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이러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김다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동시에 소속사가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환경을 유지하며 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오늘 아침의 내부 회의는 김다현의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와 소속사 간의 관계에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김다현은 회사의 직원들과 관리들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동안 팀의 지원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다현은 자신의 성공이 회사와 팬들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다현은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변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